안녕하세요. 펀드매니저 문겨노의 신뢰도 높고 정직한 방송 주식우견인TV입니다. 오늘은 GS글로벌 요거 관련해서 한번 해볼텐데요. 오늘 마이너스 9.9% 빠지면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시가총액 3,400,000원인 이런 회사고요. 매출을 보시면 어마어마하죠. 어마하고 단기순이익도 시청대비해서는 나쁘지 않은 그런 회사입니다. 다만 영업이익률 이런 부분이 조금 어쩔 수 없이 상사회사이기 때문에 낮은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BPS 보시면 점차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회사 자체는 BPS 자체가 지금 주가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저평가에 대한 걸 알 수가 있고요. GS외 3인에서 보유주분은 50% 이상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사업의 계회로 보시면 당사는 종합무역 상사로서 철강, 석유학 제품 여러가지 등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자원 부분의 등을 얻고 대왕고래라는 프로젝트를 탔나봐요. 그러면서 주가의 변동폭이 상당히 심해졌다. 왜? 테마를 탔기 때문이죠. 대왕고래에 올라탄 GS글로벌 이틀 연속으로 급등했다. 모기업은 급락을 했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 보시면 편차 차이가 상당히 크고요. GS글로벌 보시면 투자주의로 스팸 관여 가다 종목으로 이렇게 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인터넷진흥원 신고된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의 최근 3일 평균 신고 건수가 5일 또는 20일 평균 신고 건수에 비해서 3배 이상 증가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주식 문자 엄청나게 오면서 이렇게 날아오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GS글로벌이 추천 종목이다. 우리 수익률 많이 낮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가입을 의도하는 스팸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내용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나오면 무조건 걸으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이론적으로 봤을 때도 걸러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한국서기공사에서 이렇게 표를 만들었는데요. 여기 팔광구라는 곳 보이시죠. 140억 배럴 매장 추정이 되어 있고 27년에서 28년까지 공사를 하고 이렇게 35년도에 산업개발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부터 엄청나게 큰 격차가 있는 거잖아요. 대략적으로 봐도 10년 정도의 기간이 있다라는 거 아실 수가 있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여기 보세요. 지금 삼성전자의 식총보다 5배 정도 높은데 최대 2262조 5천억에 달하는 가치로 추산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도 알고 있죠. 안건은 시간과 비용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옛날에 석탄이 한 번에 망한 이유가 뭔가요? 이 석유가 나오면서 망하게 된 거죠. 석탄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졌는데 그러면 미래에 우리는 계속 이 석유연료를 쓸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한 번 해봐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지금 유가가 82달러 여기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예산을 짰을 때 사업에 대한 성공평가 그 다음에 BEP라고 이야기하는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에 들어가는 손닉 마진 그 비용이 아마 여기에 맞춰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지금 지정학적인 리스크나 여러 가지 부분이 해결이 된다고 하면 유가가 이렇게 떨어질 거고 지금 타당성은 한 70달러로 크게 잡습니다. 70달러 이상만 나오면 경제적인 효익이 있다고 보는데 이게 만약에 50달러 아래로 가게 된다고 하면 전혀 개발할 필요가 없고 시추할 필요도 없는 거겠죠. 왜냐하면 시추하면 시추할수록 손해가 나는 역마진 구조니까요. 그렇게 해서 망했던 국가가 이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이 2000년도 초에 유가가 한 120달러 이상으로 올라가니까 여기 해안에 있는 이 광고에서 최선성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광고 개발을 했을 때 아마 비용이랑 여러 가지 다 제한을 하니까 100달러 이상만 유가가 유지를 된다고 하면 이게 경제적인 효익이 있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채권을 발행을 하고 투자금을 넣어서 여기에 딱 시추를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국제 효과가 엄청난 폭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거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브라질 국채, 브라질 채권 자체가 디폴트가 난 적이 한 번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명확하게 어느 정도의 비용 선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브라질처럼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세계적인 추세가 이 친환경 에너지로 있는 거죠. 친환경 에너지를 쓰지 못하는 이유는 한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드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이 그리드라는 거는 전력망 이런 부분 전력망이 부실하기 때문에 지금 고압 전선으로 교체하고 이런 수요로 인해서 전선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수력발전이 이미 됐는데 그린수소 생산시설을 중공을 했다라고 되어 있죠. 하루 수소차 40스테분 생산. 이게 말하는 게 뭐냐면 어느 순간에 친환경 에너지에서 그린수소 즉 수소 에너지로의 전환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아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에너지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석유가 가져야 되는 포지션 자체가 줄어들고 지금 원자력도 개발을 하고 있죠. 원자력 역시도 이렇게 되고 판단하면 이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될 수가 꽤 없다. 무엇보다도 독일이 화력발전서를 내기를 했는데 2040년까지 수소를 전환했다고 합니다. 독일 얘들은 진짜 사기 캐릭터들이죠. 이미 1800년도에 지상철, 트램 이런 것들이 움직였던 나라이기 때문에 아 독일의 기술력이 이런 쪽으로 수소 개발로 가게 된다고 하면 이 날짜는 훨씬 더 앞당겨질 수가 있다. 그러면 2035년에 이 가치 2200조의 평가를 받는 이 석유는 가치가 급격하게 줄어서 220조가 될 수도 있고 그것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 위반에는 상당히 중요한 여러 가지 변수가 고려가 돼야 된다는 거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10년 후의 사업에서 이들이 어떻게 움직일지도 모르는데 지금 테마를 탔다고 주가만 움직인다고 하면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종목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한국각스공사, 포스코, 인터내셔널 등등이 있는데 그건 모두 다 테마를 탔고 어떠한 주체들이 스팸과다 이거를 추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테마성에 상당히 많이 물든 상황에서 폭락이 나온다고 하면 큰 손실을 피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겠네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이런 논리적인 프로세스를 가지지 않는다고 하면 이런 작전주나 테마주에 휘둘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피 땀 흘려 번 돈을 분명히 잃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모든 것들은 어떠한 결과물, 그러니까 수익을 보기 위함인데 그 수익을 위한 여러분들이 투자가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그건 역시도 무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진행하고 있는 이 가디언즈 스터디 클럽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종목을 판별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종목으로 리스크를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수익으로 향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을 이용을 받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비용이 부담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대기업에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대학을 나오는 비용이 최소한 4천만 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가디언즈 스터디 클럽은 1년 동안 120만 원, 한 달 15만 원 이 정도면 독서질 비용도 되지 않아요. 이런 금액으로 여러분들이 평생 쓰실 수 있는 올바른 주식 선택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의지 있으신 분들은 꼭 여기에 가입하셔서 제대로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 달에 제가 책을 적어도 8권 이상 보는데 책값만 하더라도 한 달에 저는 15만 원 이상 들어가요. 그거 아시고? 여러분들이 이 문견우가 분석해드리고 이제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여러 번 공부를 하셔서 자기 것으로 만드신 다음에 여기 또 알려드리는 공유 종목 있잖아요. 여기로 수익까지 같이 보시면은 뭐 이 스터디 비용은 비용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같은 기간에 누구보다 성장하고 누구보다 많은 수익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거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GS글로벌 차트로 한번 보면은 여기 이제 거래량 엄청나게 터지면서 이렇게 급등을 했어요. 급등을 하고 아 좀 애매하다 그러면서 되돌림이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마 테마주 관련 하드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가 고평가를 할 뜻은 아닙니다. 저평가임은 분명히 한데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물론 이렇게 바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여기 구간대 맞고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겠다. 그래서 지금 이 고점에서 물려계신 분들은 아마 확 내려왔을 때 그냥 지금 물 타지 마시고요. 그냥 확 내려왔을 때 요거까지 보시고 추가적으로 분할 매수하면서 평단 한번 낮춰보시는 게 좋겠다. 시간은 걸리더라도 지금 절대로 고평가가 아니니까 탈출하시기에는 분명히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대신에 요런 기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기다리셔야 되겠죠.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는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지금 뒤에 보시면은 GS 글로벌 예전에 주가를 보시면 와 어마어마하죠. 그죠? 요만큼 있었는데 이렇게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 지금 상황에서는 손절하는 거는 사실상 말이 안 되고 그냥 자식에게 물려준다는 생각으로 한번 버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기에 엮여있는 대왕고래의 섹터를 한번 보게 된다고 하면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은 요런 식으로 변동폭이 상당히 큰 거 아실 수가 있고요. 요 앞에 있었던 요 부분에서의 변동폭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포스코가 미얀마 이쪽에 가스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스가 엄청나게 2달러에서 10달러까지 올라가는 그 상황에서 같이 테마르타고 올라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역시도 가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변동폭은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는 잘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올라갔을 때는 2차전지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죠. 포스코 그룹에 대한 시세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여러분들이 잘 고민해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지금 가장 중요한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는 역시나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되지 않겠지만 어쨌거나 시세 자체를 가장 먼저 타고 들어왔다. 6월 4일부터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자체가 엄청나게 고평가가 되어 있고 미수금 자체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죠. 그렇지만 상당히 많은 시세와 자금들이 들어가면서 이 구간대를 뚫어버린 상황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이 회사는 선물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을 이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왜냐하면 원래대로 돌아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이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주의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섹터나 테마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단순하게 이 섹터의 미래 방향성 이런 것만 생각을 하시면 안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인사이트를 가지시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역사에 대한 과거에 대한 그런 매크로적인 시야각도 분명히 필요하고요. 최상성에 대한 그런 부분 경제적 효율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인사이트를 가지는데 여러분들 이 가디언즈 스터디 클럽만큼 좋은 거는 없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단기간에 어떠한 성과를 이룬다라고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적어도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저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 종목 선택에 대한 우선순위와 그 다음에 종목에 대한 리스크 감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많은 도움을 가져가실 수 있고 중간중간에 공유 종목을 통해서 수업료 내시는 것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거 제가 진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오를 거예요. 가격 오르기 전에 참여를 하셔서 여기 아래에 있는 오늘 나와 있는 거 있죠? 여기로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 드리고요. 6개월 1년 과정은 추가적인 혜택도 드리고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어차피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가격 오르기 전에 많은 분들 참여해 보시고 지금 가격 오르기 전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향후에 가격이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그 가격으로 그대로 이어가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런 테마주는 유의하셔서 도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